사진 찍고 있던 히스타를 찍는다 좀 더 가는 것 같은데 저의 동아리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이거에 너무 좋아 치킨이 있는 곳 여기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한 2주에 한 번씩 먹는거 같아 난 개인적으로 한 2주에 한 번씩 먹는거 같아 여기 정면도 있어 정면도 있어 아 잠깐만 어디가? 한밭수목원이요 뭐가요? 어디가서 요한가봐 아니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조금 더 큰 걸로 갈까? 우리? 이것도 이제 겨우 두번째 안에 들어있는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젓가락이 있는데 그럼 손을 왜 씻은거야? 이게 내꺼인가? 응? 이게 스테이크 이게 더 빵빵해 보여 어떻게 빵빵이지? 나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는데? 그 테이프 위에 찌개면 돼 나는 왜이래? 여기다 치켜 샐러드 김밥 좋아하세요 샐러드 김밥 좋아하세요 이거부터 이미 연결하고 두번째 소리출력에다가 네꺼를 잡았어 이렇게 되는구나 너 나와? 어 잘 안되지 30분 1시간 있을 것 같은데 얼마 타? 30분만 했다 응 1시간까지 엑스포다리는 못간대 엑스포다리는 못간대 엑스포다리 한번 갔다오자 다닐 엑스포다리 면집스토리 고고한 엑스포다리 나는 과연 다닐 엑스포다리 너무 좋은 것 같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엑스포다리 처음에 엑스포다리 통으로 여기 자체가 다 보행자도로 인가 보행자도로 주의사항 여기 자체가 다 보행자도로 인가 여기 자체가 다 보행자도로 인가 주의사항 X4, GO, GO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